가자 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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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 이거 상자 까고 놀고 있었네 중간 쪽 까주 어? 바운드 피스 넣었어 메론님 컷 그만 까놓을게 야석이 어? 중개기구 컷 레이드 잠깐 까놓을게 아.. 방울 방울 외각이 활적이 느려 대각이 펼쳐 나이즈 다 떨렸어 천천히 해도 돼 아 박스 가운데 있다 이제 가운데 대각 2번에 대각 깔았어 3배까지 가운데 비서 하나 더 3배 컷 다시 대각 하나 더 별에 2번 왔다 통풍 쪽에 비워줄게 대각 마스드 이거 귀찮으니까 내가 잘라줄게 딴거 봐 언더 상자 위에 봐봐 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덤블방 왔다 6번 쪽에 대각 깔았다 위에 박스 위에 힐러 물은 줄 시집살이 잘라줄게 컷 풀자마자 레티로 걸어보네 블링타이거 3번 짓 봐줘 파워함과 뭐가 잘라줄게 아 보고있다 랑그 진자리 3번 짓죠 1조 있다 중앙에 2번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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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짓 9시인가 9시에도 올라온다 rik 쇼핑 1조 좁은데가 더좋아 좁은데가 더좋아 좁은데가 우리한테 유리해 애들이 많아서 2번까지 3번까지만 들어올래? 3번까지만? 초방 표시 초비를 껐어 미성상 딸피 뒤쪽에 1조원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해야돼 얘들아 좁은사건 내가 잘라줄게 그만 깔고 다시 반전 지금 반전 3번 4번 쪼 4번 쪼 4번 쪼 3번 쪼 4번 4번 나이스 아수드 까자 이거 염력충 달라고 한 번 쳐주자 이거 개새끼야 떠버렸잖아 어 아 오졌다 근데 이거 26분 되니라 거의 프리티티쯤 되니걸? 들어온다 오케이 크방 내가 위에 깔거야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 어 길목만 먹어 일단 우리는 앞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돼 앞쪽으로 나가 그냥 앞쪽으로 나가 나간 다음에 다시 갈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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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이고 녹이고 나갈거야 버텨봐 소물 잘 버텼어 이제 가자 셋 둘아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대가 쿨 왔어 4번쪽 4번쪽쪽 비스 얹었어 어 대가 깔았다 3배까지 하나 넣어 오케이 까야지 가운에 비워봐 계속 방 까 그만 깔아주라 3초 거든다 오케이 오케이 누가 깔아볼게 3번 깔았어 어 3번 왜가 내가 오른쪽 3번쪽으로 가자 얘들아 3번쪽 볼래 3번쪽 한번 봐봐 3번쪽 언덕에서 잡아 야 내 위치 부산에 2번 컸나 2번 컸나 3가 3가 3배 돌리 가우리 방깍 계속 나와 그리 적팀 박아줄게 얘네 터진다 방깍 나오면서 광쳐 군뒤 전불 박았어 얘네도 필사적이고 근데 병신이야 까 나 이제 까줄게 야 황글이 미치기 거졌다 거기다 깠다 야 뒤쪽에 뭐야 황글이 하는 컷 야 여기 황글이 원래 처음 오던라인이거든 뒤쪽 조금만 봐줘 나가자 3번쪽 3번쪽 한번 봐봐 아 힐 좀 3번 컷 다시 입구 쪽 봐봐 하트 봐봐 목걸이 켰어 어 입구 올라오면 갈까 잘 깠거든 이제 다시 뒤쪽 반전 셋 둘 하나 지금 모아봐 입구함쪽 하트 커졌다 나이스 아 씨발 야 이거 조금 중마댕믹 느낌으로 해야 돼 야 바로 가자 다 깐 따라 가자 야 여기 언덕 위에서 백믹 켰는데 아무도 안 봐 빨리 가세 향 씨발 개씨 프리대 했거든 빡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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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사랑합니다 저희도 몇명 들어왔다 나이스 나이스 이미 죽었죠 바로 오는거 다시 받자 나 그대로 올거야 28분 가 메로님 발로 차 갇 바로 가자 언덕 오는거 봐봐 언덕 쪽 똑같이 왔을거 같은데 병신들이야 봐봐 난 발로 차는것도 단축기가 있다고 아이씨 어디갔어 은투르기 같지만 갔냐? 설마? 또? 그래 발차기 무조건 쓰라고 발차기 1번인데 내가 진짜 겁나 빨리 뺄 수 있단 말이야 와 갔네 씨바 새끼들 밥먹고 간다 나 밥먹고 야 쟤네 공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